E E E Q Q E가 없어요 Q Q Q Q Q Q Q Q Q K 얘기하면서 주세요 O C U T H G N S X X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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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치, 치 소리나는 거 아니지? 치 소리나는 거 골라야 되냐 나 삐졌어 치 소리나는 거 뭐라 그랬지? 우리가 어제 병아리 치 칼 할 때 배웠었어 어 치 칼 칼 칼 두 소리가 합쳐서 나는 소리였어 그럼 두 개 찾아야 돼 어 두 개 찾아야 돼 두 개가 같이 와서 아 나 삐졌어 치 소리가 나는 거였어 H 어 그렇지 H랑 아유 힌트 주 거지 H랑 하나 더 와야 돼 하나 더 H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거야? A? 아니야 아니야 요 주변에 있어 H 굳자 봐 CH가 나 삐졌어 소리야 치 소리나는 거야 크카 아니에요? 크 그러니까 C 혼자 오면 크잖아 근데 C랑 H랑 같이 오면 치 소리가 나는 거야 치 그렇지 CH가 무슨 소리? 치 치 소리가 영어로 뭐다? 치 C C H C C H C H 영어로 치 소리 나는 게 뭐다? C H CH는 어떤 소리가 난다? 크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쭉 뻗다 R T A C 리 리 리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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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책을 꺼내려고 너희들 리치 하지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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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리치 했죠? 4 해보자 4 맞아요 4 4 4 4 발음이 나는 걸로 해주면 안돼요? 그렇지 or or fish fish 토끼 이빨 해주는게 영어에서 2개 였어 V랑 F 이거랑 FISH 아 알겠다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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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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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먹을 쉽지 뭐. 그렇지. for. 리치 for. 리치 for. 더는을 그냥 알려줄게.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라서 더 라는 단어는 이거야. 이거야. 봐봐. th. th가 같이 오잖아. 그러면 메롱 발음이라고 해서 네. 이런 소리가 나. th는 메롱 발음. 네. 그래서 뭘 가르칠 때 더 라는 거 써. 그냥 하늘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하나밖에 없지. 태양이 두 개야? 하늘이 두 개야? 유일무이한 것들 앞에 더 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더. 그래서 스카이를 먼저 해보자. 더 내비두고 스카이를 해보자. 스카이. 제가? 어. 스. 스카이. 하늘이 스카이야. 스. 스카이.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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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크크 크크 키 여기서 K, 크크는 뭐 배웠냐면 크크 크크 갱거루 크크 갱거루 크크 이거? 영화에서 크 소리 나는 거는 C랑 크크 갱거루 크크 갱거루 크크 갱거루 영어에서 크 소리 나는 게 C K 둘 다 크크 나는 거였어 크크 크크 캥거루가 크였어 크크 I I 소리 나는 거는 I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Y를 붙여야 돼요 하늘은 스카이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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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와이어 없어요? Y Y 어디 있어요? Where is y? Y가 Y Y Y Y Y Y Y가 안 봤네 여기 Y 찾지 말고 Y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Y 저기 X 옆에 있는 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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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을 해보자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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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했잖아 맞아 맞아 두개 합치는거에요? 아니야 그냥 하나 크 크크 크크캥거루 크크캥거루는 K였잖아 이번에 크는 니네들이 크크캣 고양이 했던거 C C 맞아? 크크캣 그렇지 C 맞지? 다시 다시 영어에서 크소리나는거 목에 뭐가 걸렸나봐 C랑 K는 영어에서 크소리나는거야 둘이 소리가 똑같아 고양이 캣은 K가 아니고 C야 박수처에서도 클랩할때도 C야 클랩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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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거랑 비슷하지 얘는 혀를 말아주는 어 영어에서 리을 소리나는게 어 이거 두개였잖아 엘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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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옆에 고 옆에 고 옆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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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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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잘했어 이게 바로 어 자 영어에서 리을 소리나는거 두개지 얘는 혀 말아주는 거야. 얘는 혀 끝을 입천장에 내준다. 그래서 클랩이 아니라 클랩이야. 그렇지. 에 소리나는 거야. 에 에 압벌. 에 에 압벌. 에 클랩 푸야. 푸. 푸. 뭐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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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푸푸. 피그. 자 클랩. 클랩. 무슨 뜻이라고? 손뼉 치는 거야. 아 손뼉. 클랩 클랩 클랩. 옛날에 빅뱅 알아요? 빅뱅? 네. 빅뱅 알아요? 빅뱅의 승리의 노래가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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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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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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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아 그녀의 선생님 이제 여기에 다 불러요? 왜요? 어디야? 오우. 또 여기 그랬어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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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책 볼 때 그때 그런 거예요? 언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아직 안 맞는데. 어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뗀는데도 그랬지. 우선은 피가 멈춰서 괜찮아.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되는 거야. 학교에서 그런 것 같아. 창에서도. 학교 책에서. 이렇게 해서 다 지우려고 하자 핸드글래요 자 클랩 손뼉 치는거죠? 잘 보세요 look at this attention 집중해서 보세요 클랩 클랩 박수 치는거죠 클랩 your hands you are 하자 너에야 너에 you are 너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are you ready 이랬지? 너희들 준비됐니? 너가 영어로 you야 you 너가 영어로 you를 그냥 선생님 알려줄게 you 이거 아니에요? you 이렇게 되어도 되는데 앞에 2개가 더 와 y에다가 o를 붙이는게 이게 you야 봐봐 너네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영어 있잖아 난 니가 좋아가 영어로 뭐야? 저번에 있잖아 i love you i love i love i love 어디서 많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i 이게 나야 그래서 아까 니네가 i am i look at this i am ready 한거야 i 나는 나는 니가 you가 y o u가 나는 니가 응 나는 니가 좋아야 이렇게 되는거야 우리는 봐봐 한글로 써볼게 보세요 나는 니가 좋아 이렇게 쓰지 근데 영어는 뭐야? i love you 나는 좋아해요 너를 이상하지? 이게 어순이라고 하는거야 말하는 순서 말하는 순서가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우리 말이 한글이지 네 한글이랑 일본어는 일어지 일본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일본어잖아 일본어랑 한국말은 말하는 순서가 똑같다 근데 영어랑 중국어랑 말하는 순서가 똑같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 말하는 순서가 달라 이거를 니네가 헷갈릴거야 공부하면서 근데 다르다는건 알고 있어야 돼 같지 않아 난 니가 좋아가 영어로 i you love가 아니라는거야 나는 좋아 니가 이렇게 표현하는거야 난 니가 좋아가 영어로 i love you야 난 좋아해 너를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좀 이상해 그렇지 신기하지 나는 학교가다 이게 영어로 i go to school야 고가 가다거든 스쿨이 뒤에 와 나 할때는 맨날 알려져요 그렇지 문장에서 말하는 주인공을 얘기하는 나는 너는 그는 책은 이런거는 무조건 맨 앞에 오긴 하는데 뭐 했다라는 동작이 먼저 오고 누가 했는지가 뒤에 오는거야 신기하지 영어는 우리나라랑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야 i love you가 다른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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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알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한거야 i love you you가 너야 i가 나고 그래서 뭐였어 you are 이거 선생님이 해줄게 you are clap your hand clap your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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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are ah what ok o 여기는 저기 H에서 하자가 되요 아 똑똑이 핸드잖아 해 에 에 아 그걸 찾아야 돼 에 에 은 니은 소리 나지 핸 니은 핸드 은 은 이거 은 은 노우즈 했었어 은 은 노우즈 알겠어요 잘했어요 그렇지 이건 약간 여기 짧은 거 보니까 쥐야 요쪽에도 있는 거 같아 요거? 그렇지 핸드 드만 찾으면 돼 드드 누구야 돼요? 그렇지 아 굿샵 아 굿샵 그래서 클랩은 기억하고 있지 클랩 유얼 핸드 너의 손을 쳐 그리고 클랩이 먼저 왔지 손뼉을 치래 클랩 아니 클랩 유얼 핸드 했잖아 영어는 어떻게 됐어? 클랩 유얼 핸드 너의 손을 신기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영어가 이거 알록달록이에요 그랬네요 자 클랩 유얼 핸드 머리에 집어넣읍시다 클랩 아까 했죠 머리를 어떻게 집어내 상기시키면서 금방 했던 거니까 유얼 보세요 보세요 집중해서 유얼 너의 핸드 손 클랩 유얼 핸드 너의 손을 쳐 그렇지 클랩 유얼 핸드 따라해보자 클랩 유얼 핸드 클랩 유얼 핸드 클랩 어 지났어요 아빠들이 하고 있었어? 아냐아냐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면 지나요? 저 지난 적 많아요 다리 펴 다리 펴 다리 펴 아아 그 정전기 같은 게 지인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다리 저리 있는 거 아 나 그러면서 되게 많네 자 손뼉 쉬다가 영어로 뭐라고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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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유얼 클랩 유얼 핸드 클랩 유얼 핸드 클랩 유얼 핸드 클랩 유얼 핸드 근데 여기서는 손은 하나야 두개야 하나야 두개야 어제 우리 소피아가 물어본 거 있죠 선생님 멍키 앤미에서 동물 뒤에 S 그렇지 왜 S가 붙어있다 그랬어? 왜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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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핸드에다 S 붙일래 안 붙일래? 붙여요 하나야 두개야 붙여요 붙여야지 클랩 유얼 핸드 손 하나로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요 S 붙입시다 어? 넌 언제 합니까 여기 다해서 S HAND에다 S 붙이세요 핸드에 S 붙이세요 핸드에 S S S S S S S S S A 아 그렇지 짧 짧 짧 짧 짧 짧 짧 그래서 핸드는 손인데 선생님 이거 뭐가 잘못 S 이렇게 해요 자, 핸드는 손인데 D랑 S가 만들면 Z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 두 개는 핸즈야. 핸즈. 클램 요어 핸즈. 클램 요어 핸즈. 이렇게 얘기해 봐. 클램 요어 핸즈. 클램 요어 핸즈. 클램 요어 핸즈. 그거 열 번만 하자. 클램 요어 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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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클램 요어 핸즈인 다음에 뭐였어? 터트. 클램 요어 핸즈. 터치 요어 터. 터치는 만지는 거고요. 유어 토우. 너의 토우. 발빠라. 너의 발빠라. 그냥 발은 아까 나왔잖아. 큰 발 작은 발. 피트야. 발은 피트야. 근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토우. 발가락을 맞지. 발가락은 영어로 토우야. 자 터치 하자. 터치. 소피아 스턴. 소피아 털에. 터치. 터치. 트. 트 소리 들리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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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걸. 트. 트. 트레인. 트레인. 트. 아. 이거는 트 트 탠 했구나. 이게 트 트. 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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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소리 나요. 에. 이거는 에 소리라고. 모으기에. 근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나. 트 트. 히. 트. 트. 트 탈 트 트 타이걸 요기 근처에 있어요 헉! 이게 티가 트야 그치? 요거 헷갈려 죽겠다 이거 그치? 티가 트 소리나는게 헷갈려 죽겠지? 튜랑 티랑 너무 다르게 생겨서 그치? 트 트 티가 트 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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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코보에 에워져 터 치잖아 어 소리나는 거는 요거 안 배운거 선생님이 기대해 줄게 터 터 여기에 오 유가 모음이 같이 오면서 어 소리가 났어 터 치 어 치가 간다 나 삐졌어 치 나 삐졌어 치 h? 그렇지 h랑 하나 더 치 나 삐졌어 소리는 h랑 하나 더 두개가 같이 오면서 나 삐졌어 소리였잖아 어 어 어 어 빌어 뭐야 소피야 아 유 지미어스 천재입니까 나 삐졌어 소리 ch ch ch는 치 소리 그냥 외워버렸네 터치였어 자 만지다 영어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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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는 너무 좋은거 같아 그치?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가죽이랑 이렇게 터치하는거 너무 좋잖아 그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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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괜히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터치 한거야 터치 터치 아 저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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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또 나왔다 6월 너에 너에 나왔어 이거 선생님 또 해줄게 6월은 어 6월은 그냥 해줄게 너 저기 우리 엔젤은 어 토우 해 토우 발가락 6월 또 나왔지 6월 유 너에다가 얼 하니까 너에야 그러니까 클랩 your hands 너의 손바닥을 치는거라 그리고 터치 your toe 6월 토우 너의 발가락을 터치 만지라는 거야 6월은 너에야 6월 6월 토우 하자 우리 엔젤이 토우 어 그렇지 어 T 또 나왔네 타춤 좋아 O O O O O Q O Q 요거. 그렇지. 오, 우. 우 해서 오, 이가 오잖아. 그럼 오우라는 소리가 나. 요거는 아직 안 배운 빠닉스니까 나중에 요런 어려운 모음이 하나 왔을 때는 단모음, 모음이 두 개 왔을 때는 장모음. 어려워. 빠닉스. 저 일부러 오우한 거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간절히 다가서 오우했어요. 자, 토우. 자, 발가락은 토우에 S 붙일까요? 붙이지 말까요? 붙여요. 왜 붙여요? 안 붙여요. 왜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발가락은 하나예요? 붙여요. 발가락은 여러 개죠? 제 처음 말이 맞았어요. 제 처음 말이 맞았어요? 토우에 S 붙여요. S에 왜 붙였어요, 토우에? 똑같은 걸로. 어? 토우에 S에 왜 붙였어요? 더 많, 여러 번. 그렇지. 발가락은 여러 개니까. 어떻게 어떻게 터치 your toe. 니네 이렇게 해서 하나만 건드렸어요? 아니잖아. 터치 your toe. 이렇게 그냥 발가락 다 건드렸지. 그러니까.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토우는 발가락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우스. 터치 your toes. 터치 your toes. 터치 your toes. 열 번 하자. 시작. 클램 your hands. 터치 your toes. 멜로디 실현 해볼까? 시, 시, 시작. 터치 your toes. 클램 your 먼저. 시작. 클램 your hands. 터치 your toes. 다시. 시작. 클램 your hands. 터치 your toes. 잘했어. 이렇게. 아니, 이건데? 그렇지. turn around, put your finger on your nose. 이러잖아. 턴이야. 도는 거 하자. 턴. 누구 차례예요? 저요.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your turn. 네 차례야. 소피아's turn. 소피아 차례야. angel's turn. angel 차례야. 이러고 있다? turn이라는 게 돌다도 있는데 차례라는 뜻도 있어서 그래. 자, turn 하자. turn. 소피아, turn. turn. 천 소리 뭐. 그렇지. 트 소리 들리지? 자, 이거는 한글 특이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특소리. 우리 한글 티, 티, ㄷ이죠?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이건 L파면 E야. 트 소리라는 거는 다른 거야. 어디서 했죠? 트, 트? 터치에서 했었잖아. 터치. 터치 했었잖아. 해주셨잖아. 트 트 텔. 트 트 터치. 트 트 텔, 트 트 터치. 이건가 요? 이건 투 오 굿 가요 이뻐라 터치할 때 트 소리 나는거 티 자 잘 봐봐 얘는 트 소리난다 얘는 트 제가 힌트 줬어요 얘는 트 트 텐이다 얘는 트 트레인이다 얘는 트 트 터치다 트 트 트 트레인 트레인글 얘는 트 트 지금 뭐하는거지? 턴 어 어 어 엄브레일러 어 어 비슷해 어 어 엄브레일러 아 알겠다 알겠어 오랜만에 나왔네 오늘 어 어 어 어 엄브레일러 아 아 알겠다 또 이거야? 그 옆에 있어 그 옆에? 그쪽 말고 밑에? 요기 있었잖아 얘가 응 요기 어디 있어 위에요 아래에요? 어 어 어 엄브레일러 어 어 엄브레일러 어 어 엄브레일러 그렇지 얘가 오지 않아 아 엄브레일러 요기